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비겁은 일간과 같은 기운을 말하는데요 이 비겁이 부부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사주 원국에 비겁이 많다는 것은 일간과 같은 오행이 많다는 것이고 또 일간과 같은 오행이 많다 함은 일간의 기반이 탄탄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내가 많은 것, 내 분신이 많은 것, 내 동료가 많은 것이지요 많은 비겁은 탄탄한 자아, 강한 주체성을 의미하고 나의 강한 힘을 믿으며 세상에 도전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런 비겁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주 원국의 비겁이 왕하면 독신주의나 주체성, 유화독존, 그리고 일방적인 성향일 수 있는데요 상담자나 친구라면 자존심을 세워줘야 대화가 부드럽게 되고 실질적으로 행동하고 격의 없는 우두머리의 기질이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주가 약해서 비겁을 용신으로 사용하면 항상 주변인이나 조직, 친구 등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성도 금전적인 목적으로 사귀고 결혼을 하니까 제비나 꽃뱀의 형상이 됩니다 여성이라면 유부나무의 등도 칠 수 있고 졸렬하니까 조심을 해야 할 일입니다 사주 원국의 비겁이 왕하여 식상을 용신으로 사용한다면 타인이나 이웃을 도와주고 희생정신, 베품, 자비심, 덕이 많은 성향이며 인성이 있고 비겁이 왕한데 식상과 관성이 없다면 유화독존이고 굽히지 않는 기질이 강하며 고상한 척은 혼자 다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성교제가 힘들고 어쩌다가 사귀게 되어도 삼각관계가 되는데요 배우자로는 흉하고 남편에게 내조를 하지 않습니다 비겁의 역작용을 제어하는 관성이 가장 필요한데요 관성이 있으면 고상하고 화끈한 일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군겁쟁제는 비겁이 왕하고 관성과 식상이 없는 경우에 역작용이 나오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비겁인 친구 때문에 흉사가 생기게 되니까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금전탕진과 건강을 망치게 되고 단체에 휩쓸려 다니면서 처나 남편에게 잘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배우자로서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거나 친정이 잘 살면 버티겠지만 돈이 없으면 부부 갈등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문제 즉 자폐증 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관성이 있어 군겁들을 제어한다면 고상하고 품위가 있으며 할 때는 화끈하게 하는 일관이 되는 것입니다 사주 원국에 비겁이 왕한데 또 비겁운이 오게 되면 자기주장이나 고집 그리고 치우친 가치관 때문에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생겨 부부 불화가 있게 되는데요 이성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과시나 과소비 무절제한 소핑 등으로 손재수가 생기지만 재성인 일을 만들어서 하면 해소가 되는데요 이것이 개운법이 됩니다 비겁운은 괜한 경쟁의식이 발생하는 운이 되며 비겁은 보통 관성 재성과 합을 하게 되는데요 합을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운이 되는 것입니다 사주 원국에 비겁과 인성이 왕하면 살아가면서 경쟁자가 많고 정신적인 문제나 자폐증 등이 발생하며 남명은 아버지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비겁이 왕하면 과거에 있는 남자나 여자와 인연이 되고 여명은 보통 남편을 무시하게 되며 남편과의 문제가 없으면 건강이나 돈, 도박 문제 때문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고부지간의 갈등이 있게 되는데요 재성은 남편인 관성을 생하니까 시어머니를 의미합니다 비겁이 왕한 여명은 남편을 낮게 보거나 무시해서 인연이 약하게 되는데요 개운법으로는 남편이 출장을 자주 가거나 현장 소장 등으로 떨어져 살면 해로도 가능하게 되고 비겁은 남편인 관성의 재성이니까 남편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전목대운인 진술충미운이 대편한계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생각, 사는 모습이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는 큰 병이나 교통사고, 구도 등의 일이 생기고 난 후에 바뀜을 알고 있어야 신통력 있는 통변을 해줄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나 성격은 대운에서만 바뀌니까 상담자가 남편이 성격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다고 물어봤다면 대운과 세운을 참고해서 통변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명식은 술월의 정사일주 여명으로 비겁이 강한 사주에 재성이 비겁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술도 상관이 겁제인 병화를 임묘시키고 유년기나 학창시절에는 오락부장 등의 활동으로 두각을 드러냈지만 사오미 대운에서 겁제의 존재감이 사라집니다 유년기에는 신류재성 대운으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비겁불과 함께 어울려 신나게 놀았는데요 공부보다는 레크레이션, 방송, 연애, 유흥 쪽으로 재능을 펼치고자 하지만 사오미 대운에 나를 위한 무대는 없고 상관의 재능마저도 겁제들에게 동조하면서 결국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고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그래도 24대운부터 천관으로 들어오는 운이 겁제인 병화보다는 나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모습으로 그리고 이모 대운에는 결혼원도 들어오지만 관성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직장생활이나 부부관계가 불안합니다 차라리 이 시기에 직장생활보다는 운에서 들어오는 관으로 비겁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업을 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연예계 쪽으로 관심을 가졌다면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업도 괜찮습니다 비겁을 잘 활용해서 식상생제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재를 얼마나 잘 분배하느냐에 따라 갈등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여차하면 비겁에 동조하려는 식상이기 때문에 재물뿐만 아니라 일의 분배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수기운이 한 점도 없는 조회란 사주에다가 양의 기운이 강하지만 그나마 여명이기에 양의 기운으로 인한 해로움이 덜한데요 만일 난명인 경우라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심하면 해로움이 극에 이룰 수 있는 사주입니다 이사주의 주인공은 2023년 개면연 초여름에 남편이 지병인 전립사 남으로 사망한 사주인데요 진월 무자일주 여명으로 월간 경금식신과 연간 정관을무기 합을 하고 지지 역시 합이 발달했습니다 남녀관계나 연애가 잘 되는 편이지만 월지 일지 자진압과 시천간 임수의 영향으로 자식복이 약하네요 이십팔 개미대운은 지지 미토 겁제가 연지 묘목 정관과 합을 하고 일지 자수와 자미 원진을 이루니까 애정운이 좋지 않지만 삼십팔 갑신대운 계산연에 결혼했고 갑오년에 임신했으나 유산을 했습니다 경자년에는 남편이 전립사 남으로 수술했지만 상태가 악화되었는데요 48을류대운 개면연은 천간을경합 그리고 지지 묘유충과 묘술합으로 목기운이 무력해지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사별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